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클래식 음악은 접해볼 기회가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근데 그리고 곡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곡들이어서 아 그 곡 들어봤었던 것 같았는데 정확하게 모른 적도 진짜 많았는데 오늘을 계기로 클래식 음악에 한 번 더 관심을 제대로 갖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케이팝도 그렇지만 클래식도 함께 저희도 관심 많이 가질 거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